4월에 빠르게 진행되던 달러 약세가 좀 멈췄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에서 방어선을 친 건데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유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급락했던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환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규 미저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장 관건은 달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최근까지 좀 약세가 됐다가 이제는 아마 약세가 조금 좀 멈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의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원달러도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달러가 추가로 이렇게 약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어 온 초저금리, 양적 완화, 그것이 변화하는 그런 전환기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선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채권금리나 아니면 경제 상황, 코로나 백신의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면 지금 이 환율에서 어느 정도는 보아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일단 환율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는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다시 달러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용어 리플레이션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준비하신 그래프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봐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 모양대로. 네, 한 4번 정도의 이렇게 손박힘이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환율이, 환율 추세가 이렇게 변동돼 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약간의 상승무드로 이렇게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달러 인덱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90 미만에서 시작됐던 그 달러 인덱스가 올 초에 3월 달에 93도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내려와서 지금 91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91선, 그 다음 92선 이 정도에서 약간의 반등을 하겠지만 큰 무브먼트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에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경제 상황을 잠시 봐야 되는데요. 경제 상황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어떠한 그 이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선 보시면 25만 명에 가까웠던 연초 25만 명에 가까웠던 하루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5만 명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정 정책 또한 4조 달러 이상 지금 AFP나 AJP로 인해서 이렇게 풀렸고요. 또한 그 GDP 성장률이 1.6%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분기. 그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환산을 했을 때 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률은 아마 연준이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환율 시장 보니까 최근에는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유로화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PMI가 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화에서 유로화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와 함께 유로화가 다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당분간은 다시 강세 전환을 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달러화와 별개로 유로화는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아권 정도는 이렇게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화의 전망을 보면 5월 한 달 당분간 급격한 강세는 없겠지만 약해질 가능성을 이렇게 적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로당 1.2달러 선에서 약간 내려온 1.8에서 1.2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주목되는 가장 큰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아마 그것 때문에 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파월 의장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현재 저희가 이제 아까 터픽으로 나갔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변동성과 더불어 환율의 방향성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방향성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파월 의장의 어떤 뭐 얘기하자면 고집, 진념, 신념 이런 것에서 지금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자료에서 본다면 파월 의장은 이러한 테이퍼링 또는 또 자산축소, 매입축소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6월 이후에는 이러한 경기 협업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가팔라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더 상승률이 커지고 또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8월 이후에 테이퍼링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부터 테이퍼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까지는 완고하리만큼 테이퍼링이나 자산 매입축소에 대한 언급을 절대 이렇게 사절하였다면 앞으로는 약간 어느 정도의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현재까지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참 고집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도 한 번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 27% 정도 하락을 했다가 또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해온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관심, 너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하나 요약을 해왔는데 하나 올려주시면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죠. 예. 우선 CBDC라고 하죠. 저희 중앙은행 디지털 커렌스입니다. CBDC는 발행자가 중앙은행이고요.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고요. 대신 채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정의를 한다면 CBDC는 법정화폐입니다. 화폐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고요. 금융 기능을 본다면 가장 메인 기능이 CBDC는 화폐와 똑같기 때문에 결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 수단, 쌍방 간의 동의가 있다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또한 상반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개인이 투자 자산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이 둘 다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에서 본다면 CBDC가 발행한 통화는 화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무력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논란이 되긴 하지만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산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능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해지 기능은 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반 기술로는 똑같이 블록체인을 사용했지만 CBDC는 분산성을 중요시한 중앙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이렇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탈중앙화가 있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죠. 세금은 CBDC가 발행하는 통화는 없죠.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단 미국 세법상 프로퍼티, 자산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본 차익, 매도 시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형태인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얘기하는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통화를 어느 정도 좀 편리한 형태로서 교체를 하는 형태고 아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그냥 새로운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앙은행들이 이런 디지털 화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폐하고 상당히 성격이 다른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상화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서둘러서 거기에 대응해서 디지털 화폐를 보일 수밖에,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금융의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발전된 기능,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개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간에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매개가 필요 없지만 실무상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민간은행이 이것을 유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아마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가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감자고요. 열기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열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이런 열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열기 자체가 시간이 가면 그래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금방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화로서의 기능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기능은 중앙은행의 법정 화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투자 자산으로서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특히나 탈중앙화라는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결제 통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또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정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디지털 금의 형태로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지어은행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